네, 오늘은 봄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낮부터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식목일인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라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잇따라 현재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시 미도로 어제보다 기온 내려가겠고요. 부산이 2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